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포함된 앨범을 불러오는 슬피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 번 쳐다 프라운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기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우문 앞에서 셋을 세어본다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이 순간 매일 so on the work 처음엔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널 알게 처음 만나 우리의 나의 뷰티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잠시 기다려 두 만남은 정말 네 명 philanthrop 두 배의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še ied